오케이, 지원이 A에 O네요 자, 시작하겠습니다 이 친구들 모여서 내는 소리는? 헨 헨 하나, 셋, 하나, 하나씩? 헨 에 에 느 느 합쳐서 헨 헨 H는 항상 E는 이, 에, 어 중에서 에 에 헨은 항상 느 그래서 합쳐서 헨 헨 뜻은 뭐죠? 모잔가? 뭐? 이게 모자야 암탉이지 암탉 암탉 암탉, 헨 헨, 쓰기 H, E, N 소리 헨 헨 헨 오케이, 알겠습니다 모여서 내는 소리 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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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트 모여서 모여서 내는 소리 키 표好不好 석 인셋 인셋 어느 날 님은 forest 춥다 저 큐? 아뇨, 영어로. 아, E가 크 소리는데. E. E. 크. T. 그래서 여기까지? IN. Z. 오케이, 다 합쳐서? IN. 오케이, I는? 중에서 중에서 N은 항상 S는 중에서 E는 중에서 C는 중에서 T는 T 그래서 여기까지는 인 세트 다 합쳐서 인세트 뜻은 인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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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 티 소리 인세트 시완이 봐 이렇게 똑똑하다니까 친구가 K 계속해서 모여서 잉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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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G는 항상 응 NK는 항상 응크 응 NG 응 된다는 걸 가르쳐줬다 네 소리 응크 아 아 인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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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구 을 우 우 합쳐서 이글루 아이는 IE O 중에서 E Z는 그쥐 중에서 그 L은 항상 을 우 우는 항상 우 우 다 합쳐서 이글루 이글루 얼음집 소리가 뭐라고요? igloo 얼음집 igloo 쓰기 I G L OO 소리 igloo igloo 소리 gate gate, yeah, 이게 아, 아니, 잠시만요 이게 gate면 어디서 A 소리가 나는거야? 아니요 g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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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et, yeah? g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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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a는? a oa가 a 소리인데? t는? t t o o o o o o o k 또 몰라요? 염소 염소? 염소? Goat O-A는 뭐? O Goat 염소 Goat Goat G O-A-T Goa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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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Gate Gate 하나씩 G A A A T T 합쳐서 Gate G는 G 중에서 G A는 A-A-O A-A-O 중에서 E E E A 그래서 여과의 소리 Gate T는 항상 T E는 E-A-O 소리가 안 나고 건너 건너 집에 가서 이름 물어봤어요 A 그래서 다 합쳐서 Gat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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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Gat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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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-A-T-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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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셋, 하나, 하나씩 G-G-E G-E-E G-E-E U-E-E G-E Q-G-E G-E Q-U-E Q-U-U-E M-E Q-M Q-U-E Q-U-E Q-M-E Q-I-E 유 엠 소리 감 감 감 오케이 소리 헨 뭐라고? 헨 헨 헨이 아니고 헨 헨 하나씩 에 에 에 무 무 합쳐서 햄 햄 에이치는 항상 크 에이는 에이 에 아 어 에이 에 아 어 중에 에 에 에 엠은 항상 무 무 합쳐서 햄 햄 햄 뜻은 그거 먹는 거 햄은 햄이죠 오케이 소리 햄 햄 쓰기 일취 에이 엠 소리 햄 햄 햄 오케이 잘했어 말하기처럼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네 지난 시간에 틀린 거 많았으니까 이번엔 틀린 거 죽여주세요 네